아 뭐야 동키전이잖아 아니 아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연뮤즈님 우리 두번이나 했는데 가세요 이제 가자 동키전이라니 왜 맞는데 대개음악 저축 와 저렇게 저렇게 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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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되나 이거 렉이 너무 심한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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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제 몸에 이런 타투를 할 수 없으니 캐릭터에 한 번 입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은 소중하니까 타투 같은건 하지 않을거에요 참아라 나이스 누워 누워야지 B1 트러플 또 누워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 이걸 막아? 와 쩐다 레알기 원초 오 갑자기 안전베개가 되졌어 어떻게 앉았지 다행이다 아니 잠깐만요 아 너무 잘하는데 와 앉는가 봐 때리고 아 맞아요 저펄을 썼어야 돼 내가 못썼다 이번엔 앉을 줄 알고 오 할로우 감사합니다 오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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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횡 칠거 예상한거 외쳤었는데 웨이브 저기 횡이 더 멀리 갔네 스무스하게 피하고 서무광 아 아쉽다 저는 시계를 생각하고 외초를 썼거든요 웨이브를 한 번 더 했었어야 됐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시계 절도 범죄입니다 아니 저 진짜 가르침으로 인한 외초를 쓴거였어요 USB 윤 파마 아 뭐야 초폭 C패고 저게 들리나 네 아 레 괜찮 썰 뒤에 이 미국 왠지 웨이브 치면서 나락 주지야를 쓸 것 같았어 근데 초풍이라서 맞았네 카운터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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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교체 괜찮다 진짜 고맙습니다 빵쟁이는 아 앉을 것 같았는데 나이스 가자 선쇠 패툰 밟고 뻥발 한번 어 미안해요 뭐야 뭐야 저런게 돼? 뭐야 아 예스 베리 굿 아 이거 렉만 안 걸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심중 파티 심중 파티 아 예스 베리 굿 대박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샤워에 덥습니다 대구는 진짜 너무 더워요 진짜 습도가 기원을 뚫고 들어갔네 레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기원을 뚫고 들어갔네 레드가 생각해보니까 누워 포기하지마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내 패툰인데 뺏겼다 어떡하지 내 소점 패툰 압 아니 어 기원촌은 항상 완벽할 수가 없어 콤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아 또 앉아있어 빅 안준뱅이님이시군 어 한 대도 안 맞아 모든 철권방에 게이와 레인이 뭐 보세요 아 이런 기원 맞고 기원 성성 맞고 정권 진리죠 아 아 야 카운터가 콤보를 도와줘버렸네 노 아 아 레드가 있었는데 당연히 난 서서 일어날 줄 알았네 그걸 앉아계시네요 야 루시님 어서 오세요 처음에는 되게 초초전 멋지다가 왠지 점점 이상해진다 기원전이야 기원전 뭔가 턴제게임 같은 어서 오세요 bc라고 하죠 기원전 bc래 나이스 오 한방 나이스 마신저는 뭘 뭐라 해야 돼요 mc라고 해야 됩니까 아 아 내가 먼저 한라 샜는데 저기요 어 질이네 역광이 왜 되는데 와 그걸 또 흘리고 인간미 없다 인간미 없어 운도 끊고 싶다 어 실수했다 아 아 원투 딜케 돌았냐 원투 딜케 개오버였다 와 개앗네 진짜로 멈축 안되시는구만 아 아 뭐야 아 이거 뭔데 아 소름 웹 걸려서 컴보 안나가 어 еш 웹 arri 상단 나라기알 가기 까르끄 스투스 나이스 오케이 쌍 서로 앉아있어 나이스 여기서 역전 나오면 억울하니까 콤보 넣었습니다 그냥 목숨 거셨네 마지막에 글쎄요 누구일까요 아 뭐 별일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웨이브 빠르다 덜덜덜 제프하디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와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지 역시 풍류전은 풍류가 가득해 개쩐다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이번 레슨 이겨봅시다 파이 컴투비 아 개 아프잖아 와 그걸 막았어 아 아 맞노 까비 안죽자란데 아아 뭐야 뭐야 뒤잡았는데 뭐했니 아하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카즈야는 기원 와 와 투투 노 아 아 아 아 서쪽 했는데 안 나갔네 오 오토버스님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뭐니 혹정 오른손 뭐냐 이거 문제있다 로빙이 장난이 아니야 아니 외모앗 이야 지렸따리 아 오토호스팅까지 이야 감사합니다 레이 레이 레우기님 제프하디님 요새 레우기님 그 편집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 요즘 그거 보면서 삶의 낙 느낍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가자 한 번 얘기해야지 뭐야 아 기원 미친 그냥 잡잖아 아 짧아 너무 잘 앉으니까 퍼지가 개좋아요 어 나이스 벽에 가야 이기는데 못 가겠지 어 제발 변신한다고 제발 짜 올라 빠르네 14초풍 어 우아 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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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하이라이트 저 재미있어요? 아 재미있어요 레옥이니까 재미있어요 엄청 재미있죠 아 앉았어야지 와 뭐임 아 깜이 악플은 걸러야 돼요 와 이랬어 초초로 하는구나 안만노 왜 또 변신했다 나이스 아 전다 아니 아 자리 바꾸는가 봐 우와 까비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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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g 아 대단하다 나이스 잽잽잽 육부발 에반데 아 나간건데 아니 미투 죽었나? 아 와 딜이네 이번엔 참을 줄 알았는데 지르셨네 이틀 아 아 아 아 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따라오는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다행이다 아 진짜 너무 잘하시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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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상당히 공격 페이지인데? 와 꽃님이 떠오르네요 나이스 아 까비 축 뚫렸고 좋아요 합포만더 맞아요 하나다 아비턴이 없어졌어요 패킹당하셨어요 게이드 나이스 아 벽 나이스 이게 안 맞나 나이스 저도 저번에 언제였지 한 세달 세달 전인가 네달 전인가 그 중국 애들한테 태킹당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되게 배그 안답치고 해킹하더라구요 근데 뭐지 제가 스팀에 결제한 기록이 있어가지고 제 카드사진 아예 찍어서 스팀에 보냈는데 카드같은거 찍어서 보내지 말래요 막 그 개인정보니까 그러고 이제 비밀번호 걔네들이 찾아줬어요 스팀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니 어떨지 손이 스팀에 보냈는데 더이상 털링이 싫어서 퇴래기 점프 아 그리고 저도 그때 이후로 OTP 설정이 났어요 더이상 털리기 싫어서 어플 시키고 쓸 줄 알았네 아! 오예 무빙 봐 괜히 죽잖아 어? 넘만 넣어 오예 맞네 와아! 방력 으깨넣는 총풍 나이스 세번 분 넣고 아까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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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지 아치 썼어도 되겠는데 아 퇴근 좋아 아리스아라님 퇴근 고생했어요 내일 토요일 있으면 좋겠다 내일이 전 가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좀 갔으면 좋겠다 아이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맞나 멋있게 끝내려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기하고 있을게요 와 까비 아 왜해 아 까비 아 조금만 더 갔으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촉새님은 와이프 분 데리러 와 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어요 저는 가르침을 얼마 전에 받지 않았겠습니까? 여러분들 마라자마자 총 맞네 어 고거 때려 와 나라퀴 어 왜 맞았지 어 왠지 잡았어 와 지졌다 아 좋았는데 나이스 앉았는데 나이스 한 번만 더 맛있고 양날에 나이스 뭐야 오 예스 이거 필요하고 굿머리 굿머리 마신이 쓰는 무술 무술은 마신권이라고요 와 이건 진짜 재미없었다 이건 진짜 재미없었다 이거 이거 채팅패는 어떻게 하지 이건 진짜 실패했다 이거 어딨어 어딨어 빨리 채금 채금 30초 드리세요 옥단 라스님한테 마신이 쓰는 마신권은 마신 오 승낙 떴어 이번판 이겨야됩니다 아 메인샷끼리 안된다고요? 나만 알 수 있는거구나 잠깐만요 아 이거 어떻게 막아 배틀잖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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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 쎄다 와 나락이라니 멋있잖아 과학 과학 우와 동시히트 나이스 나이스 가자 이겔리야 할 수 있어 한 번 더 나락을 거는거야 누워 에잉 에잉 와 진짜 잘한 짓인가 야 야 와 와 저 기분 좋았으면 진짜 멘탈 나갔다 아이고 제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틀려서 이렇게 때리고 어 이번엔 진짜 레드인줄 알았겠지 아 또 한테 있었어 아 만졌고 뭐니 뭐니? 머신이 쓰는 권법은 머신건 머신이 쓰는 권법은 업 머신 업 머신 건 업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비어드 리비어드 이것도 30초벤이 가능한건가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뮤즈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 이칼이 이칼이 여기있어요 저 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때